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세희망 대표이사 임정택입니다 저희 세희망은 알미늄 중력주조 및 정밀 절사 가공 전문업체입니다 2005년 알미늄 가공업체로 시작해서 중력주조 업종을 추가하여 기술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자동차 엔진 부품과 조향장치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과 품질관리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학기술연구소에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으로 선행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며 현장의 생산 디지털화 사업을 업계에 최초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알미늄 중력주조 강소기업으로서 품질로 최상의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로 전 직원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